우리 삼식님의 식판이예요. 방금 만든 호박전하고 또 부추, 새우전하고 민어 매운탕, 민어 매운탕에다가 밥을 차렸어요. 아주 민어 매운탕 먹고 나니까 몸이 벌써 틀리더라구요. 건강에 아주 좋은 민어 매운탕은 역시 그 해 뜨고 남은 뼉딱 이렇게 끓였는데도 굉장히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. 이 호박을 우리 딸이 먹고 싶다 해서 호박전을 방금 부췄고 이 부추는 며칠 전에 부추고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오늘 또 남은 재료를 또 부췄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것은 민어 매운탕인데 너무 맵지 않도록 우리는 매운 거 싫어해요. 그래서 민어 호박 매운탕이에요. 집에 있는 호박 넣고 민어 매운탕 끓였는데 아주 맛있어요. 민어 매운탕 끓일 때 주의할 점은 뭐 염소탕이라든지 이런 다른 보신탕이나 이런 그런 데는 된장 풀고 오리탕 같은 건 된장 풀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어탕에는 된장 풀면 안 되거든요. 별로 안 어울려요. 민어는 생강하고 마늘 좀 넣고 소주 좀 넣고 산초 가루를 좀 넣어요. 그래서 뚜껑 열어놓고 끓이면 좋죠. 여기에는 참치액젓 넣을 필요가 없어. 너무 깊은 맛이 나가지고 오히려 참치액젓 넣은 맛을 버려요. 민어 특유 맛이 나고 아주 맛이 좋아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ㅎㅎ